애기를 오픈하는 유사이 끊는 마이마이 하지만 이번 트라이의 아쉬움을 느낀 서림은 카제로스 이마까지 워루드 1700레벨을 선언하는데 서림이 워루드 하키 간다고? 서림이 워루드 같이 가서 딜만 좀 해줄까? 빨리 깨게? 아 근데 서림이 컨텐츠 아니야 그거? 서림이 워루드 이름 뭐죠? 야! 왜요? 워루드 컨텐츠 찍는 거니? 템 먹으러 가니? 템 먹으러 갑니다 아 뭐야 어디 이달이 형이 아이 도와주려고 아하 오십시오 형님 지금 파티 만들죠 지금? 가자 그럼 가자 가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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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바버스 출발 아 얘는 버스까지는 아닌데? 아 근데 오랜만에 막 신캐 키우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어 값을 치르거라 야 저 지나간다이 야 저 지나간다이 예 정말 큰 해적이었대요 좋지 않은 기운 나간다 이번엔 아니 왜 이걸 못 견뎌? 나 워루드가 죽는 거 처음 봐 여기서 아 절대 악이 담긴 말이 아니고 진짜 처음 봐서 얘기한 거임 아니 왜 이걸 못 견뎌? 현직 워루드입니다 저거 나오던 말던 그냥 맞는데 죽는 거 처음 봅니다 나도 그냥 맞는데 에이 실상한다이 에이 신상한다이 예 예 으어어 어어 어 확실히 딜 좋네 그만 깨겠네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헤헤 게임값이 비싸진 것 같은데? 9월까지는 최소 동결이거나 계속 상승할 것 같다 지금 아크 패시브 뽕이 너무 커서 근데 아크 패시브 할 거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나을지구 뒷패시 익숙해져서 뒤로 왔다가 나중에 또 앞으로 가서 헷갈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치 그래서 월워드 여러 개 키우는 사람들 본캐는 앞으로 뛰고 북캐는 뒤로 뛰고 난리 났잖아 아니 나 벌써 월워드 하다가 다른 캐릭터 가면은 뒤로 뛰어 봐봐 여기 마이 사파벤지 어서 손을 쓰자면 근데 우리 누가 올라감? 1팟 1팟 올라갑니다 근데 도발 끊는 거 멋있게 끊어도 딱히 반응 없네요 안 멋있었으니까? 어 어 볼 때 멋있어야 되는구나 어 빡사네 매크로 달아 놔야겠어 그래 매크로 달아 놔야지 각성기죠? 저 악마가 이상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리마? 아 저요? 저 쿨입니다 아 어 알았어? 어 어 여기서 월워드 갔으니까 쿨이구나 네 피면 쓰세요 피면 아니 이거 전장의 방패 진짜 고민되는데 내 버켓 차스에 맞춰 아니면 그냥 계속 쿨마다 돌려 에이 그때그때는 다르지 빨라 야 지레어 오오 이건 좋네 오 나이스 엘라시어 들어갔으니까 안전합니다 도발 오 괜찮은데? 너는 가만 보면 슛사류를 좀 잘하는 거 같긴 해 어 나 홀리나이트도 아주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RPG는 근육질 남캐라고 생각해 그래 그래 RPG는 이쁜 여캐지 아니야 아니야 서리미가 월워드 잡으면 진짜 개 상남자 같잖아 개 멋있잖아 지금 난 서리미의 월워드를 응원해 선정형은 저한테 월워드랑 목소리가 어울린다고 그래 목소리도 어울려 심지어 너 처음부터 월워드를 했었어야 될 운명이야 태생이 잘못됐을 뿐 안 그래도 제가 로아 시작할 때 월워드 할지 버석할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아 그때 선택을 잘못해버렸네 너 월워드 처음부터 했으면 우리 카멘 포크리였어 아 그 정도야? 아쉽네 아 그건 좋아 오픈베터에는 큐브가 없었어요 나이스 이 격 제가 가겠습니다 월워드가 갑니다 저는 렌 제가 갑니다 어? 이야 두둔하다잉? 아 가렵구만 차라네 박두띠 박두띠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 안아요 아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도선박에서 많이 사라진 그 그 도선박에 밭이 사라진 그 도선박에 도선박에 바디 사라진 고선 변탈 웃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월워드를 한다고 할 때 다들 막 재미없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재밌는데? 그거 다 월워드 패밀리가 그 영역 지키려고 일부러 가스 넣는 거인 아아 준대 개재밌는 캐릭인데 나 진짜 다시 태어나면 무조건 월워드 할 거야 욕망의 추구 악색값이 비싸니까 특템이 있잖아 버석할 때는 사람이 방정마저 보이는데 월워드 할 때는 사람이 진중하고 묵직해 보인다구요 제가 그렇게 지금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저기서도 알아서 박수 잘 넣었네 여러분들의 뒤에는 제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 카운터 편하게 씻으세요 정말 이쁘게 하는 것 봐 카운터 좀 쳐줄래? 뒤에만 있지 말고 아 예 아니 자꾸 진중하고 묵직하다 말하니까 표정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1경 아까 누구였지? 갑니다 오케이 2 1 에이 들어가 나 월워드야 월워드의 임무 완수 어 사만해 웅이 아잇 감사합니다 야 백스탭 이거 워킹 재밌는데요? 잘한다 야 월워드 그거 많이 걸리던데? 혼자 뒤로 뛰잖아 아 이거 너무 재밌는 요소인데? 아 월워드 잘하네 왜 잘해 노리려고 왔는데 아 수고! 수고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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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박준사의 월워드를 응원해 무슨 월워드야? 전패야 고기야? 고기도 재밌고 전패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고민 중이야 이거 조니님 우리 공대 전체가 중요합니까? 고기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공대는 월워드가 중요한 거지? 아 근데 서림이 아까 잘하던 니? 아 진짜? 월워드에 소질이 있었어? 에키드나인데 지금? 아 일단 안 죽음 아 서림이 월워드 목소리래 내가 아니 원래 쟤는 월워드로 태어났었어야 돼 마지막 신규 레이드 나왔을 때 막 우리 다 죽었을 때 혼자 딱 서있으면서 와 진짜 멋있겠다 끝났어요 베이모스의 움직임을 멈춰주세요 아니 근데 홍승휘 저거 캐릭터 호랑이 띠 거 쫄래쫄래 가는 머리가 왜 이렇게 웃기지? 저 왕관은 혹시 포인트예요 뭐예요? 나 맨날 방석킬 때 저거 쓰거든 아 그거구나 인형 머리 띠 그거 공주님 머리 띠 그 월워드 언제쯤 가게? 일단 2막대까지 최대한 올려보고요 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파티 낼라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우리 파티 않네? 다른 파티는 안 안전했나보다 야 한 번 돌아가셨다 아 돌아가셨어 제가 없는 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호이사 오호호호 근데 월워드님은 카운터 안 치시나요? 아니야 서림아 너는 다른 거 하지마 그냥 각성기 잘 눌려주고 전망 잘 눌려주고 낼라주면 돼 나머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냥 방패 들어줸것도 너무 고마워 진짜 이건 마치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존재에 감사해야 되겠다 맞아 자 박서림, 내가 딱 선언합니다 박서림, 카우로스 이마까지 월워드 올라온다? 저 그냥 숨도 안 쉬고 사람들 시간 가겠습니다 오오오 то 성욱 그 결심Lya 서림이 월우드에 걸맞는 딜러 만들겠습니다 우와 반드시 몰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이게 내 의사가 다가 아니야 강력한 의사결정권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선임이 본격에 바꾼건 아니고 워러드도 키워보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기획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방 펼치겠습니다 돈인이 애기들어서 떨어지는거 제가 구하겠습니다 동아줄 됐네 박동아줄로 하자 닉네임 근데 왠지 박서림 워로드 낙사 당하셨거든 아니 근데 뭐 근데 워서림 카운터 치는 걸 한 줄 못 보네요 우리 서림이 또 숨겨놨다가 또 중요한 순간에 한 번 딱 치려고 또 지금 너무 그렇게 이제 하면 드라마틱하지가 않잖아요 아 예 서림이 카운터 카즈루스 2막에 볼 수 있을 그때까지 좀 존보 타야 돼 그러면은 이제 서림이 워로드면은 지금 우리 망령에서 천혜 아니 천혜 바꿀만한 캐릭이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얼마나 바꾸냐 아니요 그렇게 고수님 찍으면 만져 아 그런가? 생각만 해보다 또 뭐가 있을까 치명이 한 명 들어오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치명 받는 사람은 근데 없지 않나? 기공이 받을 수 있겠죠 아 기공사 디트 기공 그러면 디트 기공은 픽스라는 거고 서폿은 치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네 뭐 그런 거지? 네 뭐 한 파티 슈샤이어 세 명은 좀 가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너무 칙칙하긴 해 답례나긴 하지 마무리 좀요 딜러 선님들 노력 중 아 나도 딜러구나 노력 중 그래 잊지마 네 너 강해 맞아 한 개를 정해놓지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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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월이 36이거든요 뭐? 야 나 초월 안 보고 왔는데 네 초월이 36이 던전을 들어와? 지금 최대한으로 다 올려서 왔습니다 초월 36이 초월이야? 초월 몇 단계야? 1단계 아니야 그거? 3단계 3개에다가 1단계가 지금 그래서 이제 스모기 형하고 조니씨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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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로드니까 맞지 감사합니다 나 너 워로드로 어디 가면 항상 불러 그냥 네 워로드를 불러만 줘 야 서림아 너 저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오 3,000원 고마워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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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십시오 고생했다 와 200골드 들어왔다 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봅시다 내일 6시인가 우리? 네 내일 6시입니다 그려 그려 내일 봅시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밤 네 내일도 재밌는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원투원클 무궁 따러 가죠 야 네 너무 너무 기대된다